네 보도국입니다. 지난 4월 말 정부는 경기 남부지역을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을 생산하는 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도 2년 후 완공을 목표로 네덜랜드의 대형 반도체 업체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내일 기공식을 갖게 되는 이 반도체 사업장이 화성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등을 취재 중입니다. 곳곳이 반듯한 도시로 빠르게 발전해가고 있지만 도시의 변두리 지역은 발전의 그림자조차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산시 화동 등은 안산의 작은 변두리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안산시장이 변두리 지역 시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조국에서는 오랜 한의설인 이들 주민들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는 지난 5년 전 수원의 주상복합건물인 실버주택을 건설했는데요. 이 실버주택의 1, 2층에 입주한 상가 주민들이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물피해를 입었지만 GH는 그동안 한 번도 하자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주의 갑질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오늘 저녁 7시 BTV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유일한 지역방송 BTV 뉴스는 언제나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당당한 권익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채널 1번 BTV 뉴스의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채널 1번 BTV 뉴스